mbc 놀면 뭐하니 제작진이 이효리의 마오 발언에 대해 특정 인물을 뜻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제작진은 24일 오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8월 22일 방송 중 출연자인 이효리씨가 활동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마오와 관련해 일부 해외 시청자분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특정 인물을 뜻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더 이상의 오해를 막기 위해 어제부터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에서는 해당 내용을 편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효리씨의 최종 복해명은 다른 이름으로 정해진 상태라며 앞으로보다 세심하고 신중하게 방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효리는 22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과 새로운 복해명을 논의하던 중 마오 어떠냐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이를 접한 중국 시청자들이 전국과 주석 마오쩌둥의 성마오를 웃음 소재로 사용하고 비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먼저 Friedman님 주석에 계속 든 이효리씨의 최종 복해명으로 정해진 상태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효리씨의 최종 복합은 자리입니다.